한국국토정보공사 정관장 활력이팔 리부스트로 건강한 활력있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예 활력있어야죠 자 그럼 오늘도 ETF 흐름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또 ETF의 오늘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차창규입니다 사복이 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충격적인? 코덱스 치킨 ETF 만들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박스터치가 상장폐지를 해버리면 저의 코덱스 치킨 ETF는 어쩌라고 10개 회사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버리면 아 안됩니다 어쩌라고 큰일 났습니다 현실성은 아직은 좀 적습니다만 만약에 치킨 ETF 들어가면 당연히 마니커 들어갈 거고요 할인부터 들어가야죠 할인 할인 마니커부터 들어가십시오 저희 광고 회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마니커 그다음에 할인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교촌 들어가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닭가슴 파는 애들이 있어요 토닥 같은 거 인수한 회사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채우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직도 좀 멀었네요 제가 닭가슴 한 번 먹고 살 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살도 빠지고 삶의 의욕도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다 빠져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돈만 좋아지는데 진짜 사람 할 짓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저도 닭가슴 살이 제일 싫습니다 닭가슴은 무죄입니다 우리 먹는 사람 살은 그대로 빠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ETF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네 어제 제가 외국인들이 푸드옵션 매수를 많이 했었다 그거는 일종의 그냥 보험용이지 하락에 대한 배팅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푸드옵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또 댓글이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중에 다니엘 최님이라는 분께서 댓글을 달으셨는데 일단 옵션 용어 설명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복권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콜옵션은 상승에 배팅하는 복권을 매수한 거다 푸드옵션은 하락에 배팅하는 복권을 매수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정확한 비유입니까?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콜옵션 매도라는 것은 상승에 배팅하는 복권을 발행한 거다 발행? 네 발행한 거다 그리고 푸드옵션 매도라는 것은 하락에 배팅하는 복권을 발행한 거다 그 복권은 언제 긁습니까? 만기 날 긁습니다 만기 날? 네 그래서 만기 날 되면 종가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 콜옵션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내 푸드옵션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기 날 3시 20분부터 3시 30분들은 30분까지는 모든 파생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신앙심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행사가라는 게 있습니다 행사가라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제 at the money 등가격을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권을 발행하는데 그 복권 상승에 배팅하는 복권인데 얼마 정도 상승에 배팅하는 복권이냐 굉장히 많이 상승해야 당첨이 되는 복권이다 이게 바로 외가격 외가격? 네 외가격 otm이라고 부릅니다 otm 예외적 상황이 있어야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대신에 당첨될 확률이 낮으니까 복권 가격이 싸겠죠 뭐 5천원 500원이면 살 수 있는 복권이고 그걸 외가격이라고 부르고요 대신에 좀 더 행사 당첨될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권의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래서 지금 행사 가격 근처에 있는 복권을 at the money 등가격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외가격 복권보다는 좀 더 비싸겠죠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당첨이다 그게 바로 in the money ITM이라고 불리는 건데 당첨이다? 그러면 이 당첨될 확률이 거의 99.9%인 놈은 복권 가격이 그냥 지수랑 움직이는 거죠 어차피 지수 올라가는 만큼 당첨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인더머니에 있는 옵션들은 거의 매수를 했을 때에는 그냥 지수 당첨금만큼 비례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장 단적인 질문 매수가 좋아요 매도가 좋아요 이거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솔직히 매도가 좋기는 좋습니다 언제? 1년 12달 중에서 11달은 매도가 좋습니다 그래요?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옵션 매도 쳐놓고선 가만히 있다가 다음 만기 때 정산받고 매도 쳐놓고 다음 만기 때 정산받았으면 승률이 1년 12달이니까 12전 10승 내지 11승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1패에서 발생합니다 그 10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이번 달 먹었으면 다음 달도 먹고 싶고 다 다음 달도 먹고 싶고 또 계속 태평성대가 진행됩니다 그 한 달이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고 한 번 내가 복권을 발행했는데 정말 슈퍼볼이 돼서 거의 당첨자가 발생해버리면 저는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옵션은 결국은 복권의 발행이랑 비유를 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를 메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위에서 나는 복권 사는 것을 내 직업으로 하겠어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복권이라는 것은 내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거든요 내가 정말 쪼달려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복권을 막 5천만 원 1억 원어치 복권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옵션 매매 행태도 일종의 복권이다 얘들이 진짜 장이 이상해 뭔가 좀 크게 하락할 것 같아 그때 풋옵션을 좀 많이 산다든지 근데 많이 사더라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어떤 행사가 풋옵션을 사는지가 중요하다 정말 행사 가능성이 낮은 정확히 OTM 행사가를 사는 것은 진짜 시장이 좀 미친 것 같다 정말 언제 한 번 떨어지면 왕창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심리가 있을 때 외가격 풋옵션을 사는 거고요 아니야 좀 시장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 정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나도 힘들어 그때 이제 ITM이나 OTM 옵션을 삼으로써 해치를 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의 풋옵션 금액 보이시나요 445억 원어치 어저께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사면서 아 시장 이거 좀 이상하다 좀 많이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좀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 오늘 좀 일부 거뒀기 때문에 얘들이 일종의 해치용으로 샀다 얘들도 최근에 하락이 굉장히 불편했다라는 게 제 심리였고요 그러면 콜옵션도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콜옵션은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콜옵션에서 외국인들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은 콜옵션을 매도했다는 겁니다 콜옵션을 매도했다 아까 상승에 배팅하는 복권을 발행했다 그 말의 의미는 풋옵션 매수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오르긴 오르지만 되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야 되게 많이 오르지만 않으면 나는 너희들이 산 복권 금액들을 그냥 다 끌어 담을 거야라는 심리이기 때문에 일단 파생 상품 특히 옵션 시장 관점에서는 외국인들은 좀 상승에 대해서는 좀 막는 커버하는 모습이고요 하락에 대해서는 일종의 열어두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외국인 역시도 옵션만 놓고 따진다면 옵션만 놓고 따진다면 일종의 하락에 배팅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극단적 하락까지는 보긴 어렵다는 게 저의 논치입니다 이걸 보면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대충 어떻게 흐를까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이걸 보고 예측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메인 포지션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또를 사는데 집에 재산이 얼마 있는 사람이 로또를 얼마나 사는지 이게 분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또를 사는 사람도 집에 재산이 많은 사람이 로또를 살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이 로또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메인 포지션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저는 메인 포지션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그리고 글로벌 ETF의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이 메인 포지션이지 이게 메인이지 옵션 푸드옵션 좀 샀어 콜옵션 좀 팔았어 이걸 갖고 방향성을 예단하는 것은 이게 합성 포지션일 수도 있네요 네 합성 포지션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체 포지션에 대한 해치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고 푸드옵션 많이 샀으니까 내일 장 빠지겠어 이런 맹목적인 해석은 금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는데요 이걸 계속 매일매일 듣다 보면 점점 귀에 익어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빅스랑 연동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옵션이라는 게 이제 이 빅스라는 놈이 이 브이코스피라는 놈이 옵션 가격에서 나옵니다 옵션 가격에서 공정분산 수합이라는 어려운 수식을 써가지고 대표값을 뽑아낸 게 이 바로 브이코스피거든요 그래서 브이코스피나 빅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옵션 매매 시장 동향이라든지 옵션 프리미엄 동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시간을 내서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였고요 다시 한번 다니엘 최님한테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브이코스피가 좀 안정을 찾았고 물론 뭐 이 정도 같고 아직도 빅스가 23포인트로 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감은 미국 시장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내일 만약에 미국 장이 상승을 한다면 이 빅스가 다시 20포인트 밑으로 하회하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아무래도 파생형 ETF의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데이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곧버스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거의 제가 앞에 숫자가 2자였으니까 굉장히 많았었는데 20일 평균 거래량과 수렴하는 정도 거래량으로 줄어들었지만 역시 20일 평균 거래량보다 곧버스 거래량이 살짝 많기 때문에 아직 시장은 오늘 상승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있진 않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막 강했는데도 곧버스를 저렇게 많이 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급 한 번 더 보여드리면 화면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저희 화면만 나오네요 네. HTS 화면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엇갈려요 그러니까 개인들 오늘 매수 많이 한 ETF를 보면 레버리지를 많이 샀어요. 코덱스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은 레버리지 쪽으로 많이 샀고 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 봤자 아직도 리스크 많잖아 좀 있다가 또 신라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면 오늘 오른 거 좀 다시 되돌릴 수 있어 그래서 코스피는 레버리지 ETF를 많이 샀고 코스닥은 오늘 많이 오른 코스닥에 대한 반대 매매 성격으로 인버스를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아직까지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역추세 오르면 오른 거 반대로 매매하고 코스닥은 많이 올랐으니까 인버스를 매매하고 또 코스피는 좀 덜 올랐으니까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아직까지는 통일된 시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대체로 올해는 안 갖고 계시죠? 그렇죠. 며칠, 2, 3일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제가 회전률 데이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늘 얘기하는 게 파생은 장기 보유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다고 말씀을 많이 들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장기 투자 개념으로 보시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앞서 옵션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어제 이어서 좀 시장이 불안할 때 좀 어떻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상품이 없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글로벌 탄소 배출권 또 유럽 탄소 배출권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탄소 배출권 선물 ETF들은 최근에 가격이 좋았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 하락과 무관하게 좀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안정감을 찾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오늘은 어제 이어서 좀 시장과 관련이 없는 그런 상품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신영증권의 커머더티 담당하는 황현수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쓴 것 중에서 제가 몇 장을 좀 정리해서 갖고 온 건데요. 히토류입니다. 센터님 히토류 좀 아시죠? 흑. 죄송합니다. 제가 창균데 규가 흑규자입니다. 흑규자예요? 흑도자가 두 개 있는. 그러면 창자는 어떤 창자를? 나릴자가 두 개 있는 창성할 창자입니다. 그러니까 흑으로 창성해라. 그러니까 제가 바로 히토류입니다. 흑을 많이 쌓아서 크게 부동산. 그러면 농지로 사야 되나요? 흑수조. 죄송합니다. 그래서 황현수 애널리스트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히토류가 결국은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전기차 구동 모터. 맞아요. 연구자석이라고 불리우는. 제가 항상 테슬라를 보면서 아니 우리가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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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는 많이 하는데 결국은 모터로 바퀴를 돌리는 건데 모터 기술이 발전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모터 기술이 발전해서 배터리를 덜 먹게 되면 배터리를 큰 거 안 쓰더라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럼 모터를 잘 만드는 회사는 뭘까? 이런 고민을 살짝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히토류라는 게 연구자석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원소고요. 경이 히토류, 경, 가벼울 경, 중 히토류 이런 식으로 또 나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히토류가 최근에 또 전략자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국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에 중국이 그러면 나 기분 나빠서 히토류 수출 안 할 거야. 그리고 또 중국이랑 호주가 또 세계적인 히토류 광산을 갖고 있는 대국들이거든요. 둘 사이가 또 안 좋으니까 히토류 가격이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황여수 애널리스트는 관련 ETF를 하나 꼽았어요. 그래서 REMX라는 히토류 관련된 ETF를 추천을 했고요. 어디에 상장된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반액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ETF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ETF가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ETF가 뭔지 보여드리면요. 이건 우리나라에 상장한? 네. 똑같은 ETF가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고요. 같은 종목 같은 비중으로? 네. 맞습니다. 히토류 ETF는 뭘 추종하는 거예요? 히토류 지수를 추종합니다. 히토류 지수는 어디 있어요? 그 히토류와 관련되어 있는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히토류는 워낙 레어하기 때문에 지수가 없습니다. 보통 석유, 원유 지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히토류와 관련된 마이닝 컴퍼니. 히토류 광산을 갖고 있든지 광산을 갖고 있든지 광산 투자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런 히토류 관련된 지수는 히토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갖고 만든 지수입니다. 실제 히토류 가격을 추종하는 건 아니네요. 네. 가격을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그걸 하는 관련 회사들이 주가가 좋을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해서 만든 ETF입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REMX랑 똑같은 기초지수를 쓰고 있는 ETF가 아리랑 글로벌 히토류 전략자원 기업 MV입니다. 힘들다. 아리랑이면 한화. 네. 한화 자산입니다. 그리고 기초지수가 MVIS라는 아까 REMX랑 똑같은 기초지수를 쓰고 있고요. 대신에 환오픈형이니까 여기 뒤에 H가 안 붙었기 때문에 환오픈형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약간 환 차이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보시면 저도 잘 모르는 기업이에요. 히토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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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있는데 장표 잠깐 띄워드리면 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REMX라는 반액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똑같습니다. 리튬, 세리움, 코발트, 리튬 이런 것들을 관련되어 있는 탐사 채굴 업체들이니까 비중도 거의 똑같고요. 국적을 보시면 호주, 중국, 호주, 중국. 역시 히토류는 중국과 호주가 킹왕짱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히토류가 좋은 게 앞에 전략자원이라는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호주와 중국이 싸운다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ETF가 바로 이 ETF가 아닐까. 그런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올라가는 건 히토류 가격이지 저 회사들, 그러니까 채굴한 회사들은 오히려 정치적 이유로 지정학적 이유로 갑자기 광사를 쓴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중국 종목이랑 호주 종목이랑 나란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히토류 가격이 올라간다면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들밖에 없으니까 독점적 구조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광산이 폐쇄되면 더 좋죠.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생산량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 다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게 이 ETF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구조가 독점적 구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왜 아리랑한테 왜 전략자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냐? 길게. 그랬더니 그런 분쟁 이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략자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제가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아까 제가 코덱스 치킨 ETF를 괜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게 다 계산적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환경 기사를 보니까 아침 식사 ETF라는 게 등장했대요. 미국에.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더니 아까 히토루는 관련된 지수 선물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 식사 커피 마시고 베이컨 구워서 먹고. 여기서 아침 식사는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아니고 버거킥 먹는 그런 아침 식사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 마시고. 참고로 커피 선물, 돼지고기 선물, 베이컨 선물, 오렌지 주스 선물 이런 것들이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콩나물 국밥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콩나물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ETF를 뜯어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커피 선물과 오렌지 주스 선물과 돼지고기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일종의 약간 커머너티 퓨처스 ETF인데 그걸 아침 식사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얼마든지 코덱스 치킨 ETF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거기다가 서울 우유도 좀 넣어주고. 치킨 먹으면서 또. 맥주 넣어줘야죠. 맥주 좀 넣어주고. 아침에? 아니요. 치킨. 치킨 ETF. 치킨은 저녁에 먹죠. 먹는. 그러면 디너 ETF.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아침에 콩나물이죠. 아침에 콩나물이죠. 그럼 농심을 사야 되나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제가 괜히 던지는 얘기들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의 아이디어들이 얼마든지 상품화돼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새벽 배송 ETF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네.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마켓컬리 좀 상장할 텐데 마켓컬리라든지 쓱닷컴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새벽 배송 ETF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참고로 저희 코덱스에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혀 저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실까 봐. 아침 식사 ETF 같은 것도 있다는. 그거 언제 나오냐고 문의전화 들어올까 봐 제가 높아심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생활 속의 ETF 아니면 생활 속의 투자 트렌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틈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ETF까지 소개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에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제대로 된다고 한 것 같고 걱정하십시오. 오늘도 경제에 연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st